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지적이 이뤘습니다. 민선 6기부터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주택 공급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에 이어 전주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추진되자 과잉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김윤철 시의원은 LH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합니다. 전체 사업체의 20% 연직하기만 공급이 되고 나머지 80% 가까이는 땅장산 작자가 사는 거예요. 누가? LH에서. 신도한 저소득 과정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국민주택을 제대로 안 하는 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재산성이 없어졌다. 원조 또 공무원들이 이루시며 LH의 재산처럼 다닌다고 결국은 LH가 땅장산고 작자가 사는 LH의 전주시가 굳히고 방치지 않아요.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전주시는 저소득 서민 등이 주거 안정을 위해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0일 한일국제안전도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한일안전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더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할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탈북민 지원과 통일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일플러스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설치됐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와 통일교육기관들이 하나로 통합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탈북민 정착, 이산가족 등 통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 향후 성과 등을 평가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제2회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송아진 도지사와 유치홍보단은 제1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떠났습니다. 유치홍보단은 대회 기간 동안 대회 운영 방법과 경기장 시설 등을 돌아보고 전라북도의 대회 유치 의지를 드러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7월 국제 마스터스협회에 공식적으로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1월의 대회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 메르스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보건제난 담당자들과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발생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2명의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 조치된 상태이며 잠복기인 14일 동안 1일 2회 임상 증상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내 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중 열병 환자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7일 중앙정부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도시에 적용시키는 연구사업입니다. 대구시는 교통, 안전, 도시 행정 분야의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32.4%를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실증도시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이를 두고 곳곳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지난 3월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미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을 놓고 여전히 찬반 논의가 뜨겁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리에서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머리나 얼굴에 심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자전거 도로 확충이나 안전의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칙 규정이 없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같은 날 시작됨에 따라 안전모 착용도 향후 단속과 처벌 조항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단기간에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누적 강수량이 평년에 근접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당분간 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9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용수비축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수소차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수소경제를 선정함에 따른 건데요. 현대차는 연말까지 부산시 내 수소충전소 1개를 설치하고 부산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하거나 집진시설 없이 페인트 샌딩 작업을 하는 등 분진과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들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벌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농산어촌개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1,064억, 지방비 456억 원 등 총 1,5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이는 전년에 비해 197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촌 주민들이 생활 편의와 복지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또 현재 파악된 밀접 접촉자 21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메르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로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전국에서 59만 4,924명이 접수했습니다. 전년 대비 1,397명 증가했는데요. 올해 수능 응시생 중 재학생은 75.3%, 졸업생과 기타 지원자는 22.8%와 1.9%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과 수련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1차 의료 외과 전문의 양성은 물론 외과 전공이 충원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N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